나 못하사 박하와돈 아라하돈 삼마 삼불탈삼 앙구따라 니까야 여섯의 모음 제3장 위없음품중 두려움경 비구들이여 두려움이라는 것은 감각적 욕망들과 동의여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이라는 것은 감각적 욕망들과 동의여다 비구들이여 병이라는 것은 감각적 욕망들과 동의여다 비구들이여 종기라는 것은 감각적 욕망들과 동의여다 비구들이여 결박이라는 것은 감각적 욕망들과 동의여다 비구들이여 진흙탕이라는 것은 감각적 욕망들과 동의여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왜 두려움이라는 것은 감각적 욕망들과 동의여인가 비구들이여 감각적 욕망에 빠지고 욕탐에 묶여서 사람들은 금생에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생에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두려움이라는 것은 감각적 욕망들과 동의여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왜 괴로움이라는 것은 감각적 욕망들과 동의여인가 비구들이여 감각적 욕망에 빠지고 욕탐에 묶여서 사람들은 금생에도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생에도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괴로움이라는 것은 감각적 욕망들과 동의여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왜 병이라는 것은 감각적 욕망들과 동의여인가 비구들이여 감각적 욕망에 빠지고 욕탐에 묶여서 사람들은 금생에도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생에도 병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병이라는 것은 감각적 욕망들과 동의여다 비구들이여 종기나 결박 또는 진흙탕도 마찬가지이다 비구들이여 감각적 욕망에 빠지고 욕탐에 묶여서 사람들은 금생에도 종기나 결박 또는 진흙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생에도 종기나 결박 또는 진흙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종기나 결박 또는 진흙탕이라는 것은 감각적 욕망들과 동의여다 두려움, 괴로움, 병, 종기, 결박, 진흙탕 이들은 모두 감각적 욕망을 일컫나니 여기에 중생은 집착한다네 생사의 원인인 집착에 두려움을 보는 자는 집착하지 않고 생사가 멸절한 열반을 얻고 해탈하리 안전함을 얻은 그들은 행복하고 지금 여기에서 모든 우염원을 놓아버려 평화로우며 모든 원한과 두려움을 건넣고 윤회의 모든 고통 초월했다네